네 됐습니다 이렇다 그러니까 못하는데 얘는 무수히 많은 애들을 가지고 있어요 얘는 선생님들 이렇게 블럭으로 쌓는 게임을 혹시 아시나요? 이게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중학교 1학년인데 얘 둘이 쌍벽을 이루는 아이입니다 저 위에는 다문화 가정의 애고 얘는 3월 얘를 깨우기 위해서 이 뽀로로 지시봉을 샀어요 얘가 잠을 얼마나 잘 자는지 쉬는 시간 종이쳐도 깨질 않아 그런 애인데 그런데 얘가 알고 보니까 마인크래프트 BJ를 해요 선생님들 BJ는 또 뭔지 아시나요? 방송 자키야 얘가 그런데 이미 중학교 1학년인데 방송 고등학교 다니는 오빠 둘하고 밤이면 이 BJ, 마인크래프트 게임을 하면서 방송 자키를 해요 그러니까 얘는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이런 애들을 무기력하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무기력하면 학교에 나올 수 있을까요? 엄밀한 의미로 의학적으로 말해서 무기력한 애들은 학교에 나오지 못합니다 학교에 나왔다는 건 결코 무기력한 게 아니에요 다만 제가 이렇게 파악하는 바라는 건 무기력을 가장한다는 거죠 무기력한 척 선생님들 제가 충격적인 말씀 하나 드릴까요? 제가 애들이 졸려워서 자는 게 아닙니다 무기력하게 해서 자는 게 아니야 그리고 애들이 최근에 신경약이 뭐냐 애들은 아침에 학교 와서 시간표 보고 잘 시간 고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무기력하다는 걱정은 더 이상 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선택됐구나 저 아이에게 자는 시간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자